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면서 이 귀하고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오래전서부터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또한 성령으로 거룩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목박혀 죽게 하시므로서 그 거룩한 피로 저희들의 깨끗해지기를 원하시니 그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이란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된 가운데 풍요롭게 하여 주시니 그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생활에서 예수의 가르침과 많은 충돌이 있습니다. 그 충돌 속에서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나빠질까봐 금전적으로 손해볼까봐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탈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본안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영광된 두 특권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전적인 손실이 있더라도 사회적인 손실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와 강구로서 특권을 얻기를 원합니다.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없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살면서도 육체적인 고통과 또한 경제적인 고통, 여러가지 고통이 있으나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특권으로 알고 저희가 극복할 수 있는 신앙심을 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의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서 저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특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속에서 성령님께서 움직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감고드려옵나이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지역에서 어두운 이 지역에서 성명의 말씀을 비출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을 낳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그 헌특한 세상에서도 저희들이 맛을 낼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길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메이컬 할인 장롱을 위해서 주님께서 축복을 낳여 주시옵소서. 저의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 영혼들이 주님의 말씀 속에서 자라나면서 하나님께 영혼들릴 수 있는 귀한 어린 영혼들이 양육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인무와 축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를 위해서 애쓰시는 게리 복사님과 주일학교 선생님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축복을 낳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성과하시는 복사님께 주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그 말씀에 생명력이 있고 우리의 영혼 속에서 바꿔들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복사님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감고드려옵나이다. 찬양대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함께 영광 돌리는 화음으로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아침에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